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채널은 영업용 지게차의 그 일상을 보여 드리고 있죠 영업용 지게차의 일상을 보여 드리면서 지게차를 하시는 다른 모든 분들 그리고 지게차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지게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시청을 하는 채널이죠 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금까지도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게차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위험성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위험성을 좀 더 많이 홍보하고 또 지게차가 그렇게 본 것과는 다르게 쉽지 않다는 것 바로 그런 것을 좀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동영상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제가 전공이 영업용 지게차 이제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저를 콜을 해주면은 가서 작업을 해 드리고 일정의 금액을 받는 그런 영업용 지게차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 그 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노는 날이 많을 때는 동영상 편집을 천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쁘다 보면은 그것을 동영상을 제대로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급할때는 그냥 뭐 필요없는 부분만 컷을 하고 올려 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제는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시즌4 라고 하셔도 되죠 네이번째 시즌이죠 그 원래 시즌3에서 360도 카메라를 사용해서 시즌4로 넘어오려고 했는데 360도 카메라가 크게 아직까지는 호응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360도 카메라를 그냥 같이 제 동영상 틈틈이 한 번씩 넣어 드리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차 하고 있는 것은 방수자재에요 지역에 있는 도서관의 옥상에 방수를 하기 위해서 방수자재를 하차 하고 있습니다 이 자재를 옥상으로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올릴 거에요 지금 보시면은 화면이 세 가지가 있죠 제 잠시 오늘 동영상을 설명을 드리면은 세 가지 화면이 있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넓은 화면은 예전 지난번에 올렸던 그 동영상인데 그냥 바탕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 모니터 화면에 작은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큰 화면은 전체적인 블랙박스 화면이고 그 화면에 작은 화면이 있죠 그것은 이제 마스터캠 마스터에 마스터에 캠을 붙여서 촬영을 한 거죠 마스터캠 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영상은 조금 많이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화면은 요 모니터 작은 모니터 화면 속만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이제 무엇인가 시즌4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전초적인 작업이에요 실험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테스트 작업이죠 테스트 동영상 오늘 어디까지나 테스트 동영상 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사다리차가 있죠 사다리차 옆에다가 물건을 하차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놔야지 저 사다리에다가 짐을 실어서 옥상으로 올릴 거잖아요 어쨌든 오늘 동영상은 시즌4로 넘어가기 위한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테스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작업하는 내용도 보시면은 나쁠 거 없죠 자 이제 시즌4 에서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일단 자막을 글로벌하게 다른 언어를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자막 한글 자막만 넣어드렸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글로벌하게 제 영어 자막 이라든가 일본어 자막 이라든가 그런 다른 자막을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자막을 더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이 다시 한번 이제 시즌4로 넘어가면서 조금 또 다른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지게차 영업용 지게차 하루하루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죠 모두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